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NJ아트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차만태입니다. 저희 회사는 미술사업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은 미술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일반 화랑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트 STO는 이미 3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 갤러리에서도 이미 프레젠테이션 타임도 가졌고요. 작가 교육도 많이 시켰고 그래서 이 자리가 그렇게 생소한 자리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봐왔던 그런 화랑이 아니라는 걸 오늘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는 아트 이노베이션이 설립 목적입니다. 아트를 좀 혁신해보자. 미술을 혁신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탄소년단을 만든 빅히트 뮤직처럼 우리도 한국의 아티스트, K-아티스트를 세계적으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게 저희의 설립 목적입니다. 글로벌 스타로 만드는 게 저희의 목적이죠. 저희 회사는 2021년 6월에 미술사업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제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난장컬처스라는 법인에 엔제이를 따서 엔제이 아트라는 이름을 지었고요. 별도로 엔제이 디벨롭 부동산 회사가 있고 코스메틱 엔제이 코스랩이라는 회사가 별도로 있는 홀딩 컴퍼니입니다. 저희 결론이 참안의 전속 작가들은 5명인데 현재 여기 토큰에 나오는 작가들은 5명입니다. 총 7명이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작고 작가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샤만의 아트 전략을, STO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작년에 서울 아트쇼에 참가한 그림입니다. 저희는 일반 아트에스트하고 차원이 다르게 전속 작가 5명의 작품 252점을 하나로 토큰화시킨 후에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조각 판매하겠다는 게 저희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저희 모델 특허를 지금 내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전속 작가 5명의 작품을 증권화시켜서 다수의 조각 투자자들한테 판매를 하겠다. 이게 어떤 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경쟁사와의 차이점은 경쟁사의 취급 작품은 대개 브루칩 작가의 작품 한 점을 내세워서 STO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은 뭐냐면 얼마 전에도 신문에도 보도되고 이미 증권거래 신고서도 취하됐지만 작품값 상승률이 낮거나 하락될 여지 외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해칭하기 위해서 저희는 전도 유망한 전속 작가의 다수의 작품을 하나로 토큰으로 묶어서 STO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핵심적인 차이를 보겠습니다. 일반 화랑은 화랑 및 STO 취급사들은 일반 작품 위탁 판매를 하는 중개자 역할밖에 안 합니다. 여기서 많은 문제점이 또 생기죠. 그런데 저희는 전속 작가 최하 5년 이상 7년 정도 계약한 장기 계약을 한 작가들의 독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당사 STO의 강점을 보면 일단 포트폴리오 투자로 투자 안전성과 수익률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인베스터들이 상당히 안전적으로 포트폴리오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아티스트 입장에서 보면 STO를 통해서 아티스트의 글로벌 성장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투명성입니다. 조금 전에 패널 중에 유진의 제가 여쭤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부동산 STO 시장 규모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인 미술 시장의 투명성이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신문에도 굉장히 크게 났었고요. 우리가 자체 분석한 바로는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첫째 미술품을 만지는 사람이 없어서 전문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대부분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STO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이에 관계자 임직원들의 부정행위 개입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불투명한 거래로 이루어지는 거죠. 매입 가격과 판매 가격이 불투명한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 갤러리 차마는 미술작가 전문기획사가 운영하고 있고 작가의 작품이 사실상 공개되어 있습니다. 1년에 저희 같은 경우 보통 9번, 10번 정도의 아트페를 나가는데 그거는 온라인에서도 이미 가격이 거의 노출이 되어 있어서 가격 변동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거래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조각 투자의 실패 사례 분석을 한 분이 계세요. 양은영 박사라고 맨 밑에 보시면 경영 컨설팅 학회 학술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고가의 미술품 관련 조각 투자에 대해서 국내 실패 사례를 분석한 겁니다. 첫 번째가 운영자의 전문성 결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 번째가 이해관계자가 많은 복잡한 구조예요. 소유자와 판매자가 일정치 않은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소수의 브루칩 작가의 작품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했고 마지막으로 단기익을 노렸다는 게 실패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작품 가격의 신뢰성입니다. 저희는 에스테에 출시될 작가들의 작품은 한국에서 이미 정가제이나 다름없는 호당당가라는 게 매겨져 있어서 이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따지면 저희가 박기웅 작가 같은 경우 홍대 미래 대학원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지금 평면 조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당 50만 원 정도 지금 돼 있고요. 위에 보시면 그 다음 경달표 작가가 35만 원 3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적어도 이 정도는 브루칩 작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브루칩 작가하고는 전속 계약을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포텐셜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니지먼트 회사라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작가를 투자하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왼편에 보시면 일반 조각 투자 작품은 구매 전에 해당 작품을 실물로 미리 볼 수 없는 의견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 플랫폼 업체 등의 미술품을 구매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술품의 가격이 투명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도 후 수익을 나눌 때 실제 미술품의 가치와 거래가가 일치하는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알 길이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저희 갤러리 참안에서는 직영 갤러리에서 프리뷰를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작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요. 저희는 연간 5회 이상 아트페어 참가하는 기업입니다. 사실은 지난 한 해 동안 9회를 나갔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로 나가 있고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된 작품 가격 역시 공개되어 주 거래가를 투자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인베스트 포인트를 좀 보겠습니다. 아티스트 매니버트 기업이 관리하는 라이징 아티스트의 미래를 보고 이들의 작품에 공동 투자하는 게 인베스터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라이징 스타도 가치 크겠다는 게 우리 사업의 기본 목적입니다. 갤러리 삼아는 소속 작가 한 사람을 하나의 벤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반 화랑이 단순하게 위탁 판매하는 수준을 넘어서 작가는 손 하나 갖다가 안 하고 작품만 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매니지먼트서부터 전시, 기획 이런 건 전체 우리 회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갤러리 삼아는 매니지먼트는 목표가 딱 있습니다. 하나, 블루칩 작가로 성공을 시키는 게 바로 목표입니다. 매니지먼트 시스템, 저희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도록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맨 밑에서 보시면 작품 창작 기술을 교육을 합니다. 이 창작 기술, 어떻게 작가를 교육을 하느냐라고 할지 모르는데 대략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미술 작가들이 사인을 하는데 사인의 위치는 어느 위치에 가는 게 가장 좋고 사이즈는 어느 정도가 좋고 칼라는 어떻게 쓰는 게 좋고 프레임은 어떤 프레임을 하는 게 좋고 두께는 어떤 게 좋고 100호짜리 그러면 어떤 프레임이 좋고 그다음에 소실점은 어떻게 하는 게 좋고 전체적인 보색 대비는 어떻게 하는 이런 기술 교육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케이팝 가수들을 양성하듯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신진이나 원로 작가나 똑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작가들은 4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작품 향상을 위한 연구 개발을 끊임없이 합니다. 메트리얼이라든가 캔버스라든가 이런 작품에 대한 소재도 연구를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시와 기획전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건 피아니스트 서혜경 세계 3대 피아니스트 서혜경하고 서혜경 박사하고 미술하고 아트 콜라보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현재 기획을 기획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마는 기획전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아카이빙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작가는 인스타그램 시대에 아카이빙이 관리가 잘 돼야 성공한다는 걸 이미 많은 사례를 논문을 통해서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아카이빙 관리를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상 촬영팀이 있고 편집팀이 있고 바로 그 다음에 일반 촬영팀까지 있고 기획팀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일반 활용하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에 홍보 마케팅은 이제 잠시 후에 나오겠습니다. 투자 안전성을 보면 다수의 작품에 포트폴리오 투자함으로 브루칩 작가보다 투자 안정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성공 전략을 크게 나누면 이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전속 작가의 작품을 리스팅하고 두 번째로 전속 작가의 글로벌 전시를 기획하고 마지막으로 매니지먼트 마케팅을 해서 성공적으로 만들겠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작품 가격 유지가 굉장히 걱정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작품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되냐 내려가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내려갈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는 밑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소속 작가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벤처형 투자를 지금 꽤 많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기업형으로. 그리고 지명도 있는 국내외 아트페어 참가를 지금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명도 있는 아트페어는 참가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피텐션을 쌓아야만이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LA 아트쇼도 나갔고 얼마 전에 영국에 있는 유명한 사치 갤러리 전시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이제 더 높은 데를 지금 향하고 있죠. 그리고 목표는 글로벌 미술 시장이 타켓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랜차이즈 갤러리를 세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STO 효과를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STO를 하느냐.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는 뚜렷한 목표가. 브루칩 작가로 성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인베스터들은 투자 수익률이 증대되고 그다음에 작가는 작가 인지도가 상승되고 우리 갤러리는 갤러리 브랜드가 올라갑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펜샤오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펜샤오 효과라는 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사실은. 처음 이 자리에서 쓰는 건데요. 앞으로 STO 시장에서 이 말이 유행이 되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STO에 투자하는 엄청난 숫자의 투자자가 아티스트 팬이 되는 효과를 펜샤오 효과라고 제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투자가들이 이렇게 작은 소액으로 만 원에서 십만 원대를 제가 평균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1인당 평균 투자 금액이 만 원에서 십만 원일 경우 3만 명에서 약 30만 명의 펜이 생긴다는 무형의 펜. 그것이 유형의 펜으로 돌아선다는 거죠. 그걸 바로 펜샤오 효과의 추정 수치를 제가 이렇게 한번 내본 겁니다. 투자자한테 바우처도 저희는 지급을 합니다. 5만 원 이상은 연간 1회 이상 1년간 초대권을 주고 10만 원 이상은 연간 2회 이상 3년간 초대권을 주고 그 다음에 천만 원은 탁상달력서부터 컬렉터 초청파티 또 아트표의 vip 초대권 이런 다양한 여러 가지의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투자 후 작품 판매 전략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많이 기다리는 것은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특히 투자자들 물론 해외 투자도 마찬가지겠지만 롱턴 비즈니스보다는 쇼턴 비즈니스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투자 3, 4년 4, 5년 5, 6년에서 3분의 1씩 재판매 리세일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씩 배당을 하겠다는 게 저희 계획입니다. 저희 마케팅 스트레치를 보겠습니다. STO만 실행하고 더 이상의 업무가 없는 일반 STO와는 전혀 저희는 판도가 다릅니다. 갤러리 참원은 투자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작품 공개시부터 이익 배당까지 작가의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아트 마케팅을 구현합니다. 어떻게요? STO 총 리스팅 가격의 20%를 마케팅 비용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리스팅을 100억을 했다 그러면 20억을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데 작가의 이것이 밸류업을 위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아트 에스트 성공을 위한 마케팅 전략을 저희는 일단 칼라 마케팅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들어오는 입구에 보시면 160페이지 분량의 도록을 갖다 놨습니다. 작가의 사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작가가 뜨면 고가의 아마 도록이 될 겁니다. 꼭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디를 가도 녹색 칼라로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컬렉터들이 부스에 딱 오면 저 회사 이렇게 인지되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다음은 작가의 역량 강화와 전문 매니지먼트와 마케팅을 실현하는데 이건 작가의 지명도를 높여서 작품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키겠다는 계획이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023 스타트 아트 표 10주년 기념표에 저희가 저희 전속 작가 5명이 그 유명한 사치 갤러리의 초대 작가로 뽑혀서 5개의 부스와 우리 회사의 별도 부스 6개의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상당히 아주 인기가 있었습니다. 사치 갤러리죠. 민간 갤러리에서는 최고의 갤러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4년부터 프로바득기사 조혜영 구단과 스폰서십 계약을 이미 체결해서 저희 회사 스폰서 옷을 입고 갤러리 차만 브랜드가 찍힌 마크가 붙은 소매나 어깨에 붙은 유니폼을 입고 바둑을 두게 됩니다. 왜 생뚱맞게 갑자기 광고 스폰서십을 여리바득기사한테 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광고 분석을 해보니까 바둑 인구 약 920만 명 중에 40%가량이 MZ세대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여자바둑 리그의 높은 시청률도 있지만 물론 미술소비자하고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특히 저희 회사는 알파고 2세대를 오랫동안 매니지먼트 관리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쪽에 진출을 해본 거죠. 갤러리 차만은 연간 5개 이상의 국내외 아트페어에 대형 부스로 참가한다. 이건 굉장히 낮춘 겁니다. 현재 10개월 동안 9개 우리가 국내외 대형 아트페어에 나갔습니다. 현재까지는 2022년 8월부터 가장 넓은 면적의 아트페어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금년 2월 달에 LA 아트쇼에서 저희 부스를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호텔 멤버십, VIP 초청 아트 투자 세미나도 지금 롯데호텔에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최고의 아트페어 깨아프와 프리즈 기간에 콰엑스 입구에 가면 전철에서 지하철에서 내리면 콰엑스 들어가는 길목에 바로 브랜드 에비뉴라는 사각기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로컬TV하고 저희는 청담동의 갤러리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제법 되는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 일대에다가 로컬TV 광고를 SK 브로드밴드하고 계약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역하고 매가진에 홍보할 생각입니다. 작품 도록은 고급 양장본으로 1000부 정도 찍어서 300부는 세계적인 미술관으로 발송하고 700부는 국내에서 소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트페어 공동개체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럼 그동안에 저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신뢰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레피테이션이 없는 건 아무리 떠들어봐야 계획일 뿐이니까요. 저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랜드 인터컨티나타 파라나스 롯데 특별전을 해서 우리 전속작가 5명이 기한 84등과 같이 공동전시를 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왜냐하면 그랜드 인터컨티나타 호텔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룹 총수들도 오는 데이기 때문에 홍보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JTBC 16부작 수목 드라마에 기저귀 형제의 저희 최영리 작가 작품 6점을 제작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세계적인 미술품 온라인 플랫폼 아트시의 파트너십 등급으로 광고 중입니다. 이 파트너십 등급은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줌팅을 해서 다 심사에 통과가 돼야 줌팅을 저희가 40분에서 합격이 돼가지고 맨 밑에 보시면 웹사이트 아트시 넷에 지금 현재 우리 작가들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속작가의 작품 각종 출판문에도 선정이 됐습니다. 이외에도 많은데 대표적인 게 금년에 나온 작품들입니다. 표지로 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비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저희를 다 찾아와서 저희가 승낙을 해 준 겁니다. 얼마 전에 끝난 한국전쟁 정정 70주년 베를린 평화 프로젝트에도 저희가 협찬을 했습니다. 독일 포스탄 미술관에서 공동 후원을 해서 특별전으로 제가 그 당시에 전시회원장을 맡았고요. 글로벌 아티스트라고 지금 현재 전도유망한 잘 알려지지 않는 우리 전속작가하고 공동점시를 하면서 밸류를 높이는 작업을 저희가 했는데 여기에 5천만 원을 저희가 기부를 했습니다. 이게 그때의 인터뷰하는 기사들입니다. 대단했습니다. 포스터고요. 저기 맨 쪽에 노란 화살표 보면 저희 NJ아트라고 써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후원을 했고요. 미얀마 민주화운동 모금 전시회 저희는 메세나운동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출자하겠다는 그 정신이 뚜렷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염수정 추경님이 미얀마가 문제가 민주화운동이 심할 때 저희가 명동성당 1898 갤러리에 기증전을 했습니다. 작품 기증전을 그래서 미얀마가 민주화가 되면 40점을 미얀마 박물관에다 기증하려고 저희가 잘 모셔놨습니다. 그다음에 작품 창작기술과 R&D 지원을 끊임없이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작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저희가 카카오톡을 통한다든가 또 미팅을 통한다든가 OJT를 통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죠. 그다음에 아트페어 각종 전시기획인데 저희 페어 3대 전략입니다. 가장 큰 부스로 참가하자. 어디를 가도 국내를 가도 국외를 가도 실제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최상의 디스플레이를 하자 그리고 가장 많은 홍보를 하자는 게 저희 전시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9월부터 금년 7월까지 9개 페어 마지막 페어가 서울 아트쇼가 12월 22일 날 있습니다. 올해 10개의 작년 9월부터 10개의 아트페어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서울에서 한 영국에서 주관한 스타트 아트페어 서울 2022에 저희가 참여한 겁니다. 이것은 서울 아트쇼고요. 매년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합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언제든지 초대장을 저희가 무료로 발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LA 컨벤션 센터에서 한 2023 LA 아트쇼입니다. 올해 2월 15일 날 했죠. 이거는 얼마 전에 끝난 매종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매종이라는 데 저희가 큰 부스로 나갔습니다. 서울 아트페어 이것도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자그마치 60평 규모입니다. 길이만 한 50m 정도 되는 규모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런던에서 끝난 사치 갤러리 전시인데 지금 이 줄쳐 있는 게 다 저희 부스입니다. 보이는 것은 인바이트 케이 아티스트라고 부스마다 써 있고 저희가 갤러리 참안 부스로 출품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시설을 안내하겠습니다. 저희 갤러리 참안은 청담동에 있고 청담성당 부근에 있습니다. 10번 출구 부근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입구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희는 자체 갤러리입니다. 임대 갤러리가 아니고요. 로비를 보는 겁니다. 자체 로비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홀을 보시고 계십니다. 보통 대작 100호 때 4, 50점 정도 걸 수 있는 갤러리는 아마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장면은 전시회 겸 저희가 에스티어 프리젠테이션을 했을 때 자료입니다. 아티스티어 프리젠테이션은 전도 유망한 전속 작가의 작품을 프리젠테이션 한 겁니다. 이거 몇 달 전에 한 거고요. 왼쪽에 보이는 게 유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나눠드렸던 유인물이죠. 오른쪽에 있는 건 우리 작가들을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미술 작가의 성공 전략 세미나. 제가 페이스북에서 미술 작가의 성공 전략이라는 글을 5년 전부터 써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4,600명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 포트폴리오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LA 아트쇼에는 항상 저희는 어디를 가더라도 부스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작품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포토존이 됩니다. 저희 부스는. 조각가 박기웅 교수인데요. 홍대 대학원 교수로 있다가 지금 스틸 조각에 스토리를 입혀서 웅장한 작품으로 성경 줄거리라든가 세이스페어의 3대 비극이라든가 주로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작가입니다. 전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든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바이 전시를 지금 추진 중인데요. 30억짜리 조각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하고 보석을 붙여서 왕족들한테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가는 올해 60대의 아주 젊은 작가입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굉장히 젊습니다. 그림도 에스키스 없이 밑그림 없이 그리는 작가입니다. 바로바로 물감도 만들어 쓰고 요즘 굉장히 많이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런 작품이 팔린 작품들입니다. 칼라가 아주 뛰어나서 최근 들어서 아주 젊은 층에 굉장히 인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나온 회화 경달표 작가입니다. 우주의 신비적인 어떤 무한한 에너지를 탐닉하는 그런 작가입니다. 물론 이런 작가들이 우리 갤러리에 들어와서 작품의 퀄리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뀐 정도가 아니고 180도 바뀐 작가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퀄리티 있게 명품답게 만들자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제일 막내 최영미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원래 동양화 작가였습니다. 저희 갤러리 와서 서양화로 제가 바꿔줬죠. 동양화 경쟁력이 없어서요. 다 끝나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전영경 작가를 보시겠습니다. 패션을 전문적으로 그리는 작가를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